불교의 귀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불교 포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쇼카왕에 대해서 찬다쇼카 그러니까 잔인한 아쇼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쇼카왕이 불법에 귀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찬다쇼카에서 다르마쇼카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다르마쇼카는 바로 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쇼카왕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자비하고 자기 형제들을 99명이나 죽일 정도 그리고 적군을 10만 명 이상 죽이고 15만 명 이상의 포로다를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사미 니구로다를 만나서 그의 평화스러운 모습 그리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기의 기일을 하게 되고 자기의 딸과 아들 마힌다와 승가메타를 스리랑카로 보내서 불법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20년 정도 되자 저기 하시고 나서 20년이 되고 나서 이제 성지술래죠. 요즘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성지술래인데 이 성지술래를 하면서 아쇼카 왕이 가는 곳마다 세운 석주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지만 이러한 석주를 세우는데 이걸 보고 바로 아쇼카 필라라고 합니다. 필라가 바로 이 석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다라고 해서 곳곳에 이 아쇼카 필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저기하고 난 다음에 10년째 이제 불교의 기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2년 차에 이제 아쇼카 필라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석주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30개 이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쇼카 필라에는 백성들이 지켜주어야 할 것도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불법을 보호하고 항상 하늘의 별처럼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명세도 적었지만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도 이 석주에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쇼카 필라라고 하면 위에 이렇게 사자 4마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필라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필라 위에는 코끼리, 오리, 그리고 사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보면 문스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문 입구 쪽에 밟고 다니는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스톤인데 그 문스톤에도 보면 사자, 코끼리, 오리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림이 이렇게 단계불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불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스톤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경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금액이 그때 제가 알기로 한 70억 정도 그렇게 그게 팔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쇼카 필라는 이렇게 30개 이상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발견된 장소를 대강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르나르라는 곳에서 한 7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중인도와 남인도에서 또 한 7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루트라는 곳에서 또 석주가 2개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사르나트역 사르나트역 하면 녹야원이 있는 곳입니다. 소준범융경을 설한 곳이죠. 거기에도 가면 이렇게 석주가 있습니다. 거의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또 산지대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대탑은 바로 아쇼카 왕이 노후의 산지라는 중인도 부근에 있는 산지인데 그 산지대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벽화가 너무너무 이렇게 부처님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산지대탑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곳에서도 바로 아쇼카 필라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아쇼카 왕이 산지대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아프가니스탄 란파카라는 곳에서 아랍으로 적혀진 그러한 아쇼카 필라도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오리아 왕조는 지금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전 지역에 걸쳐서 인도를 통합한 거대한 왕국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의 아라비아 문자로 적혀져 있는 그러한 석주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또 다른 석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발견되는데 이번에는 아랍어뿐만이 아니라 바로 힌디어, 인도말까지 동시에 같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석주도 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발견된 게 바로 1966년에 델리 시내에서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인 안스토로폴리지죠. 고고학자입니다. 제임스 프린센이 이 비문을 해석을 했는 게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바로 1837년에 바로 이 비문을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난의 본질은 모두 평당하다. 바로 이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카스트 제도 탑하죠.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다. 그렇지만 우리 인도는 카스트 제도는 유지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은 평등하라는 우리 부처님의 평등사상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문에 적혀져 있는 또 다른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바로 무엇입니까? 불살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적혀져 있는 말이 진실을 말을 하며 정어, 팔증도의 정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용과 인내를 가지고 이 말은 바로 인내. 인내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계. 그리고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바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오카 필라가 발견되고 1837년에 영국인 학자인 고고학자인 제임스 프린센이라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 번역을 했는 게 바로 전부 다 우리 불교적인 내용입니다. 카스트 제도 파파, 불살생, 정어, 지계, 보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적혀져 있다는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는 이 산지대탑 지금 사진으로 보시지만 이 산지대탑에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렸죠. 부처님이 신통력을 언제 부렸는가 하면 망고 나무를 이렇게 먹습니다. 망고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씨앗을 바로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자마자 망고 나무가 끝없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망고 나무가 올라가는 그 위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허공으로 몸을 팍 날리면서 그 위에서 사라졌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다른 곳으로 내려오시죠. 다른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벽 하나 이런 걸로 그림으로 다 새겨져 있는 게 바로 산지대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슈카 필라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산생명에 대한 존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라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목숨을 존중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끼를 뵌 동물이나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들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으며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위한 병원을 세워라 라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와 우물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끔 하라. 그래서 그런지 스리랑카와 미얀마에 이렇게 가면 물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벽돌을 사와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시나 이러한 아시오카 필라에 적혔난 이러한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오리아 왕조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윤리도독에 대해서도 적혀져 있는데 바로 부모나 스승이나 장자나 바라문에게 예절을 다 갖추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 비록 가난하거나 노예일조라도 그 사람들에게 똑바른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금 착취라든지 이렇게 매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필라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적혀져 있는 것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바로 보시를 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는 서로 항상 나누어서 가져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시오카 필라가 세워졌을 때는 이 아시오카가 이미 이름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찬다 쇼카에서 다르마 쇼카로 바뀌어졌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 그러니까 팔정도 사승제 산법인 이러한 법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전부 다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적혀져 있는 것이 본도는 조금만 쓰고 저축을 하라. 여기에 저축도 바로 보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조금 적음을 하라. 이러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욕심을 넘어버리지 마라. 욕심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왕은 일체 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세상의 복락을 위해 국민을 자식처럼 생각하라. 뭔가 좀 뜨끔합니다. 왕은 일체 세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세상의 복락을 위해서 국민을 자식처럼 보살피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두 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의 현실 세계와는 조금 좀 달라서 그럴 것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복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하신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마 아쇼카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적이 하고 있는 26년 동안에 매년 많은 죄인을 사면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죽여야 될 사형수지만 마지막 3일을 부모와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자비심이죠.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서 나중에 자식이 죽더라도 자기가 부모에게 다 하지 못한 그러한 부료라든지 효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도록 건 부모와 함께 잘 지내도록 보살펴줬다. 그리고 세 번째 비록 스님이나 그리고 바람은 자인하교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사람이 똑똑하면 법관이나 그리고 정치일을 할 수 있도록 건 만들어졌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죠. 라울라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와프타 도토를 지었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가 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지으신 라울라 스님도 바로 스님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자기의 논문인 비구의 유상, the heritage of 비구라는 그 논문에서 스님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님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기독교나 다른 캐톨릭에서는 하고 있더라도 우리 스님들은 법을 본래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까지 시국선언문 하나 못 내놓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항상 이렇게 법을 잘 지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아시오카 왕이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중용을 시켜서 정치에 참여를 시켰고 라울라 스님조차도 the heritage of 비구, 비구의 유산에서 정치에 참여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 스님들은 정교 분리라는 그런 원칙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아주까지 시국선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이 아시오카 석주가 세워진 곳에는 항상 세금을 가면해 줍니다. 얼마만큼? 8만분의 1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거의 공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법을 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 그리고 유럽 국가까지 바로 전법성을 바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에 부처님 사료로 만든 8만 4천 개의 탑을 세우는 그러한 행위를 바로 이 아시오카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왕이라는 뜻을 지닌 다르마 아시오카 왕은 굉장히 불교에 귀하기 전에는 굉장히 잔인했지만 불교에 귀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불교 포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아시오카 왕에 대한 대부분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시오카 왕의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모괄리프타 띠사라고 그랬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마하데와라고 그랬죠? 이 모괄리프타 띠사에게 바로 3차 결집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차 결집에 천명의 성녀가 모여서 3차 결집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아시오카 왕이 위대한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이렇게 해서 3차 결집을 하도록 금 아시오카 왕이 명령을 했고 이 아시오카 왕의 정신적인 스승인 모괄리프타 띠사는 2차 결집에도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오카 왕은 3차 결집까지 하도록 금했다. 그리고 아시오카 왕은 항상 라울라를 교교한 김경과 그리고 바로 우빠디사가 한 질문, 누구에게? 아사지에게 한 질문을 평생 그것을 새기면서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빠디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리부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부타카페 제11의 편 부처님의 가르침 사리부타와 모깔랑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연기법입니다. 우빠디사가 아사지에게 한 질문이 바로 뭔가 하면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아사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담마 헤뚜바와 대삼 헤뚜 닫다가또 하으 대삼 짜요 니르도 에암와띠 마하 사마노 이게 뭔가 하면 원인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예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사문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우빠디사 마하가습이죠. 마하가습은 이 개성을 듣자마자 바로 예를 가야 됩니다. 모든 생명한 것은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바로 성취했습니다. 빨리로는 양끈친 사무다야 담담 사마담 니로담 담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아슈카 왕이 항상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또 하나의 경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식에게 말씀하셨던 라울라를 교계한 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붓다스토리 아항경 46강부터 해서 48강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